한국국토정보공사 남쪽은 남쪽대로 지금까지 각자의 왕이 제멋대로들 해왔으니 말이야 하나가 돼 북쪽의 놈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바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당신 이런 때야말로 당신이 나설 차례야 기압을 넣고 가는 거야 여기서 제대로 발판을 굳혀 최강의 대왕이 되는 거야 북쪽의 패거리 놈 남중 태수라고 이름을 밝힌 곳은 우리들의 대지를 빼앗을 심사니까 이쪽은 내분이 한층인데 말이야 여보 이쯤에서 우리들의 결속을 강하게 해두지 않으면 북쪽 놈들에게 당하고 마라 우리들 전원이 단결로 이 대지를 지키지 않으면 캬아악 북쪽이 공격해올 때까지 시간이 없어 내가 대왕이 되어 남중을 통일한다 불평 있는 놈은 한꺼번에 덤비어라 뱅뱅뱅뱅 뱅뱅뱅 도대체 녀석들이 말을 안 들어요 진작 아군끼리 다툴 데가 아닌데 말이야 할 수 없군 내가 나서서 말귀를 알아듣게 해 주지 당신은 여기 떡하고 버티고 있어 대왕님이 될 몸이니까 대왕님이 될 몸이니까 아! 그럼 부탁해 여보 우리들은 적의 배후에 있는 것 좀 접수겠어 아! 부탁해 여기는 내가 죽어도 지킬 거야 적의 배후에 있는 거 이럴 우리를 따르게 할 힘을 보여 봐 쟈 아 엘리 일정 한글 해왹 툭 해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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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전문가를 지켜냈습니다. 이번엔 더 강한 망을 지켜냈습니다. 유니클을 지켜냈습니다. 오라간만의 강조 꼬만났구나! 적장! 쓰러졌어! 어슬렁어슬렁 죽으러 왔느냐? 어슬렁어올렁 죽으러 왔느냐? 어슬렁어올렁 죽으러 왔느냐? 따끔한 맛을 보고 싶으냐? 대워둬둬야! 저, 나, 항복한다... 대왕은 맹핵! 당신이다! 영봄의 기초부터 가르쳐준마! 흥! 야구들도 이놈의 밑을 시작하는구나! 여보! 제 실력이 나왔구려! 이기는 날이 있으면 지는 날도 있다! 적장! 쓰러졌어! 어슬렁이 잊지 않는다! 새롭게 이제 만남을 할 수 있는 llm 저는 불구속! 휠체어! 모두리 때려버리겠어! 모두리 때려버리겠어! 모두리 때려버리겠어! 오래간만에 강족과 만났구나! 적장! 쓰러뜨렸어! 우리 귀여운 야수들도 너를 인정한 것 같다. 우리 등갑병보다 약한 녀석에겐 따를 수 없다! 여기! 여보! 마구 쫓아주자고! 자, 이걸로 적은 거점을 잃었다. 여보, 지금이야! 반격해! 으이차! 이부터가 진짜다! 혼자라니, 저질적인 놈이로구나. 저도 해내겠습니다! 제법이군. 당신이라면 따르도록 하지. 우리 남중태술은 남만왕 따윈 인정 안 해! 네놈들은 북쪽에... 벌써 쳐들어왔냐? 보라! 우리들도 한다! 줄 대지 말아라! 본질을 내버려 두는 것은 좋지 않은데! 본질을 내버려 두는 것은 좋지 않은데. 여기까지인가?! 적자! 쓰러내었어! 제법 하는 것 같구나! 이 날은 다시 mixed up! recommendation, 소중력! 소중력! 그렇지! 그냥 피해자! Rotten 샷을 수 있는 곳이 aí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 될 줄이야! 적장 쓰러지렸어! 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했느냐?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 될 줄이야! 적장 쓰러뜨렸어! 이런 일이었구만. 북쪽 나라가 노리고 있다는 것은... 맹획? 아니지, 위대한 왕이시여! 우리들을 이끌어주지 않겠소! 뭘 그렇게 딱딱하겠구나! 우린 가족이 아닌가! 안 그래? 대왕이 인반세! 명예 대왕이 인반세! 명예 대왕이 인반세! 됐다! 이것으로 남중 땅은 하나로 통일되었다! 게다가 침략해온 남중 태수도 무찔렀다! 내가 남중의 왕이 될 이상 북쪽 농들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 대지, 병사들, 안아! 모두 지켜줄 것이다! 아, 국립대왕이 인반세! 마, 국립대왕이 인반세! 아! 저의 우선은